초사용 연료전지 충전기 자크입니다. 스웨덴 업체 마이FC에서 선보이는 자크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연료전지 충전기인데요. 수소 연료전지로 충전하는 리투미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 전지는 사용자가 주입하는 물과 교체형식의 나트륨큐소 화합물 파워폭 디스크에 의해 구동이 되는데요. 한마디로 이 물과 소금으로 채워진 형태의 파워팩을 통해 구동이 된다는 것이죠. 이 파워카드가 연료전지와 결합되면 수소가 발생되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시작하는데요. 1800mAh의 배터리로 스마트폰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재생에너지 제품이긴 하지만 문제는 한 번 완충 후 버려야 하는 일회용이라는 점입니다. 이 자크의 가격은 24개월 동안 매월 5.35달러, 약 6천원 정도의 비용이 지부되며 제공되는 카드의 개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초소형 연료전지 충전기 자크는 2016CES를 통해 정식 공개됩니다.